저희 ADL이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ADL이 제일 좋듯이 매일매일 다른 노력과 A급의 모습만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올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시작한 첫 번째 주말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해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앨범의 선물로 바로 내보내세요 내보내세요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시면